반갑습니다. 딱 나와. 베가스터디 최적입니다. 100일 남았습니다. 와 시간 정말 빠르다. 이거는 뭐 선생님이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최근에 드는 그 생각과 더불어서 이게 그냥 수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장기 레이스라고 해서 분명 내가 3학년 때 혹은 3학년 올라와서 혹은 뭐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 그때 추웠잖아요. 지금은 너무 덥고 근데 곧 수능의 냄새가 슬슬 살짝 일교차가 커지는데 아침에 쌀쌀한데 반팔로 안 되겠는데 이때 수능의 냄새가 확 올 겁니다. 선생님이 이 D-100 회초리라는 영상은요. 우리 메가스터디에 와서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뭐 인터넷 강의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몸담고 있었던 사이트에서도 딱 100일 즈음이면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 진짜 가져올 거다가. 회초리. 이 회초리라는 것은 물리적 회초리? 정말 이렇게 때리는 회초리? 한번 좀 지켜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수능의 냄새. 말씀드렸고. 이건 뭐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이제 D-100이잖아요. 그냥 한 달 지날 때마다 30 훅 빠질 거고요. 이제 일주일마다. 자 보세요. 만약에 그 전에 한 300일 남았었다. 일주일 지나도 293이야. 별 큰 타격이 없어. 뭐 또 일주일 지났어. 그럼 뭐 286이야. 뭐 크게 준 것 같은 느낌이 없죠. 근데 지금부터는 아닐 겁니다. 100에서 7 빠져. 93. 7 빠져. 86. 이제 7이 빠지면 갑자기 이제 앞 숫자가 막 팍팍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조바심이 느껴집니다. 그 조바심은 누구나 다 그런 거고요. 너만 느끼는 건 아니다.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일주일 지나면 어떤 하나의 안도감이 있어요. 아 일주일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것도 있지만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교재와 강의로 더 다져드릴 수 있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더욱더 수업에 1분 1초가 더 뭐랄까 진심을 담아서 강의에 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이 회초리는 뭐 보니까 사랑의 회초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진짜 회초리 진짜 때리고. 야 이 자식아. 회초리 때리는 모습인데 선생님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물리적인 회초리라고 보진 않고요. 회초리는 원래 그냥 순우리말이에요. 사랑의 회초리 할 때 쓰는 순우리말인데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자로 쓰면 회초리. 누구나 첫 마음이 있어요. 첫 각오가 있잖아요. 선생님도 처음에 메가스터디에 와서 우리 많은 친구들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그 설렘 당연히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막 뭐 자 이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막 와 이러면서 했던 그 당시 근데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 또 선생님도 이 바쁜 스케줄에 많이 지치기도 했고 뭐 그 사이에 또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한 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들의 수많은 응원도 받았고 얼마나 감사한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그러면서 첫 이게 처음이라는 뜻이니까 처음의 뜻으로 돌아가자. 돌아갈 회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회초리라는 말은 매 한 방 딱 맞으면서 회초리하는데 딱 아 내가 처음에 진짜 공부 열심히 하기로 했었는데 절대 내 목표를 낮추지 않고 끝까지 이뤄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내가 어느덧 좀 많이 더워서 많이 지쳐있는 건 아닌가 혹은 점수가 중간중간에 시험을 치를 때마다 뜻한바대로 안 나와서 좀 많이 지친 건 아닌가 그럴 때마다 첫 마음을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공부하는가 뭐 선생님이 분명 캐스트에다가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에 대한 본질적 접근 올려드렸으니까 이 공부가 뭐냐 뭐 스승 만들기다 그 다음에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해를 시킬 수 있을 만큼 준비하자 이런 무거운 얘기들을 다 뺄 거예요. 이제는 원래 막 준비를 해봤었는데 빼고 공부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야 이런 거 다 빼고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슬럼프를 이겨낼 수 없어 우리 목표를 정말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 근데 다 빼고 뭐야 뭐 다 빼기만 해 심리적 한선을 절대 낮추지 말자 다 빼고 열심히보다는 잘하자는 각오 이게 원래 선생님이 작년까지 했던 D-100 회초리의 내용이었어요. 아니 다 중요한 얘기죠 정말 근데 이제는 생각을 조금은 바꿨습니다. 바꿨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생각들을 버린 게 아니라 이 D-100 회초리에서는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100일 남았어요. 그때 100일이 하루하루 하루마다 진짜 너무 힘들어. 어 난 오늘 하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 자괴감 들어. 어 그럴 땐 잘 때도 그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 그렇게 받냐면 여러분의 포텐 여러분의 능력치가 100이라고 할 때 수험생이다 보니까 선생님도 그래요. 수험생들을 가르치는 수능 강사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100인데 계획 세울 때는 꼭 이걸 넘겨요. 막 110 이렇게 세워요. 막 하다 보니까 90밖에 못했어. 그럼 난 오늘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야. 난 쓰레기야 막 이러면서 머릿속으로. 아 나 왜 이거밖에 안 돼? 나 이거 이거 이러다가 나 진짜 100일 동안 뭐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포텐이 100이면 100 넘어서는 목표를 세우지조차 마세요. 자기 포텐이 100이면 사람이니까 어떻게 기계를 하루 종일 다 가동을 시킵니까? 기계는 하루 종일 가동을 시켜요. 그러다가 고장 날 수도 있죠. 기계조차 고장 나는데 우리 인간의 목표가 여러분의 포텐을 넘어설 수 없고요. 그럼 한 90 정도만 세워요. 아니면 여유 있게 80만 세워요. 그냥. 그리고 나서 90을 달성했다. 그럼 110을 세워놓고 90 달성한 다음에 자괴감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90 정도 세우고 그 사이사이마다 중간에 뭐 5분 정도라도 차 한 잔 마시고 아니면 뭐 가까운 친구한테 뭐 의사소통 굳이 의사소통이란 말을 안 써도 그냥 카톡 주고받으면서 뭐 낄낄거리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뭔가 빠져나갈 구멍 숨실 구멍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근데 그게 없이 너무 빼곡하게 채우면 사람은 당연히 지쳐요. 몰라요. 3, 4일 정도는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지치지 않도록. 만약에 80 정도의 계획을 세웠어. 오늘 80을 달성했어. 아 그러면 달성한 거죠. 이렇게 뿌듯하고 행복한 하루가 100번 반복되면 수능이 옵니다. 이건 분명 여러분들의 멘탈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아달라는 걸 그냥 단순하게 아 선생님 지금 갈 길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무리하지 않아요. 무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계획 세우지 말고 적당한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마다 그걸 달성하고 중간에 숨실 구멍을 만들어놓고 선생님은 왜 강의할까라고 한다면 거창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선물이 뭐 종강 선물이냐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에 대한 응원을 선생님은 강의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원은요. 여러분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서 이게 뭐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혹은 이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가 필요한 건지를 혹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문제를 만들면서 강의와 교재로 돕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의 강의하는 유일한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되는 강의라고 하는 건 시작부터 자 여러분 힘내세요. 좋습니다. 근데 그건 선생님의 스타일이 아니고 힘내세요라는 말을 선생님이 힘을 내서 좋은 교재와 강의를 하는 것 이걸 지켜보는 여러분들이 힘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그 제한적인 열정을 한 곳에 담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선생님의 강의다. 그거로 여러분들의 힘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빠르고 바른 방법을 생각할 거고요. 이 맨칠기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처럼 그 전에 준비했던 것의 개념과 혹은 문제풀이법 보다는 멘탈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한번 치러보면 알 겁니다.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난 멘탈을 정말 잘 다져야 돼. 멘탈이 중요해. 멘탈 관리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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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관리 잘하자라고 해서 멘탈 관리가 잘 되는 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멘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몸이 받쳐줘야 돼요. 피지컬이. 몸이 아픈데 어떻게 멘탈 관리로 시험을 치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선생님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친구들 알 겁니다. 나는 우리 제자들이 무언가를 엄청 잘하는 사람 일하기보다는 잘하고 싶다면 그 잘하는 것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아이고 어떻게 잘하지? 선생님은 강의를 어떻게 잘하냐면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스스로가 이렇게 다독거리냐면 자 내가 잘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자. 그러면 건강이 좋아야 돼. 건강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지? 밥도 잘 챙겨 먹어야 돼. 근데 밥을 챙겨 먹을 때 너무 배가 부르면 오히려 강의가 잘 안 돼. 그러면 양을 줄여야죠. 또는 맵고 짠 걸 먹으면 아 강의가 잘 안 돼. 확실히 이게 입이 막 마르니까 막 쩝쩝거리는 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면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강의 전에 맵고 짠 걸 먹질 않습니다. 근데 너무 배고피면 안 되니까 적당히 먹어요. 밥에다가 김에다가 참치캔 통조림 딱 하나만 딱 먹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죠. 그 상태에서 강의를 합니다. 입이 마르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물도 많이 마시고요. 이런 방법을 찾는 사람들. 그러면서 뭔가 차오르도록 만들 때 선생님은 입장곡이 있어요. 언젠가 캐스트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입장곡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노래 들으면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 뭔가 막 차올라. 어떤 문장을 읽으면 막 뭔가 차올라. 그런 문장들도 여러분들이 좀 정해두는 게 그게 굳이 명언이 아니어도 돼요.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혹은 동생이 형이 누나가 오빠가 갑자기 뜬금없이 보냈던 난 너 믿어. 이 한마디 그 응원 그것조차도 여러분 막 뽕이 차오르는 문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런 뽕이 차오르는 문구와 입장곡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학원마다도 분위기가 다르고 이 스튜디오 강의는 또 분위기가 다르니까 스튜디오 강의 할 때 듣는 노래가 따로 있고요. 현장 강의 할 때 듣는 노래 따로 있습니다. 입장곡. 딱 이 노래 들으면 괜히 막 내가 막 이 밴드가 이 락밴드가 선생님을 위해 노래해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착각이라도 상관없죠. 그 생각이 들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응원군을 찾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여러분 응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가까이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선후배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응원군에 최적이라는 사람을 빼두시면 정말 서운해요. 최적은 여러분들을 당연히 응원하죠. 그 응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응원한다는 말보다는 응원이 되고 힘이 되는 강의와 교재로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가끔씩은 막 서운한 얘기 막 듣고 막 짜증 올라오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족만큼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가족은 여러분 편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편이 다 많아요. 근데 그게 소통하는 방식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부모님도 여러분을 응원하는데 가끔씩 성적이 안 나오면 안타까운 마음에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야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서럽게 들리죠. 서러우라고 한 소리가 아닌데 그럼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입시가 처음이라면 입시생을 둔 부모님도 처음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은 낯설어요. 어 선생님 사실 저는 두 번째 도전인데요. 그렇죠. 두 번째 도전도 처음이죠.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도전이 왜 처음인가요? 처음이잖아요. 제 수능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거예요. 선생님 저 삼수인데요. 삼수도 처음이죠. 왜요? 수능 세 번째인데 아니죠. 삼수가 처음이죠. 그럼 이런 거예요. 고3을 둔 부모도 처음일 수 있고요. 어 아닌데 우리 언니 이미 대학 갔는데 아니죠. 여러분 언니가 대학 갈 때 부모님이 그 자기 자식 대학 보낸 것으로 처음이었잖아요. 그러면 너라는 아이가 수험생활일 땐 너라는 아이의 엄마 아빠로서는 처음인 거예요. 지금 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언니는 수월하게 대학 갔어. 큰 걱정이 없이 갔어. 근데 너라는 아이는 좀 더 예민해.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더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엄마 아빠도 더 당황할 수 있어요. 그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이란 말. 그러니까 처음일 땐 누구든지 낯설고 한 거니까 다소 여유 있게 여러분도 아 부모님도 아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 많이 마셔달라.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진짜 요새 보면 물을 많이 안 마시고 어떤 커피라든지 커피도 좋아요. 취향에 맞으면 혹은 다른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의 경험상 선생님은 그냥 물이 제일 좋아요. 잘 챙겨 먹는다는 건 음식뿐만 아니라 이것도 너무 과식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때에 따라서 잘 챙겨 먹고 영양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가 됐던 비타민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다 방법 찾는 것 중에 하나죠. 잠을 진짜 잘 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잠을 요새 못 자거든요. 왜? 예를 들면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다 보니까 너무 늦어져서 그럼 이제 방법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진짜 중독돼가지고 안 할 수 있어요. 저기 둬버리면 돼요. 그냥 근데 그게 첫날에는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며칠 지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때 버틸 수 있는 아이디어는 선생님은 이렇게 버텨요. 선생님도 수능 끝나면 뭔가 할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여행이 될지 근데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근데 계속 상상합니다. 밀린 책들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 밀린 드라마 이런 것도 볼 것이다. 아니면 친구들이랑 어디 가고 싶은 곳에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300일 전이면 그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왜? 너무 멀잖아. 300일만 지나봐. 진짜 밀린 드라마를 볼 거야. 힘이 안 나. 근데 지금은 그걸로 버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수능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간이 좀 생기면 앨범 작업에 돌입할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자 이제 내가 시간이 생기면 녹음하러 갈 거야. 내 목소리가 들어간 우리 음악 이 이제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참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하나 우리 적자 워너비 파티도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12월 말 정도가 되면 우리 제자들 메가스터디에서 열심히 선생님 따라서 공부해준 믿고 따라준 제자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매해 왔던 거니까 이 파티를 생각하면서 꼭 우리 최적의 제자들 우리 함께 모이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여러분이 혹시라도 궁금한 사람들은 영상 올라간 것도 있으니까 보세요. 진짜 감동 그 자체예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밥도 먹고 재밌는 연극도 보면서 여러분들을 힐링하는 자리로서 마련했는데 정작 끝나고 나니까 내가 힐링이 되네. 우리 제자들을 힐링시켜주는 자리에 내가 힐링받고 와. 우리 조교들도 힐링받고 오고요. 우리 제자들도 그러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뭐 또 이제 마지막은 참 무거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 딱 두 문장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지?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요 흔들림 없이 굴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스스로가 강해지기 위해서 자강 불 식 쉼 없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남들 막 이렇게 할 때는 거기 가서 놀면 재밌어요. 특히나 어떨 수 있냐면 뭐 수능에 임박할수록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이슈가 막 터져. 오개념 이슈가 터질 때도 있어요. 혹은 막 평가원이 된 문제가 어떻게 해석의 그 의견들이 막 부딪힐 때 거기서 놀고 있으면 재밌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은 이게 이랬다고 했다. 뭐 다른 선생님은 저랬다고 했다. 절대 거기서 노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막 흔들릴만한 이야기 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아닌가? 빨리 여기서 지금 선생님을 갈아타야 되나? 아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점수가 안 나왔다더라도 굴복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뭐 이게 정신 승리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다져지는 과정에서는 분명한 실패를 맛보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자기한테 독이 아니라 득이 될 때가 더 많을 거고 쉬지 말라는 건 그냥 휴식 시간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쉼 없이 정진하겠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표현이에요. 한자로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 누가 몰라요. 진 인 사 대 천명 한자를 모르지 않다 뜻이 아니라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처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말을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 좀 어찌 보면 뻔한 말 아닙니까? 너무 뻔한 말 아 이거 누구나 다 하는 말인데 진인사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수험생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서 그 결과는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근데 할 것도 다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손형 1등급 받았으면 좋겠어 잘 봤으면 좋겠어 이걸 우리는 요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적의 제자들 포함한 선생님 선생님 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실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정당한 결과로서 보상받겠다. 내가 1등급을 얻기 위한 준비 그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었다면 1등급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어떻게 더 응원한다는 말을 할까 적자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말과 더불어서 선생님은 참 이 말이 그렇게 또 좋아요. 어디 가서 나는 사회문화 정치화법 최적 선생님한테 배웠다 그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너 잘 배웠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조차도 강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강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컨디션 운동도 꼬박꼬박 열심히 할 거고요 밥도 잘 챙겨 먹을 거고요 밤에 잠이 안 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거고요 이 강의가 너무 따금되지 않도록 하는 뽕에 차오를 수 있는 음악 들으면서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좀 약간 혁반들이 생겨가지고 약간 입이 좀 불편한데 그러지 않도록 비타민도 잘 챙겨 먹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입시에서 성공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되었다 성공 하세요 보다는 여러분은 이미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성공 당연히 이룰 거예요 성공할 건데 성장이라는 가치를 더 크게 두세요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면 훌쩍 커버린 자기 자신을 딱 발견하게 돼요 와 내가 이걸 버텨냈구나 성공보다는 성장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이제 다음 해 다음 해 다음 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더 큰 물에서 써있잖아요 더 큰 물 더 큰 세상에서 2024학번으로 만났으면 뭐야 뭐야 2024학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선생님이랑 2024학번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성장한 한 해가 되길 희망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 americии 6 electron